안돼! 뭘! 안돼! 간식! 간식! 간식 줄까 저놈아? 개껌 줄까? 아니 성질을 부리지 좀 말고 좀 컨디션만 좋으면 성질을 있는대로 부려 야 뛰지마! 저놈 새끼! 아이고 귀여워 뛰지마! 뛰지마! 그래 그것만 해 차라리 아니 왜 이렇게 화를 내? 응? 초롱아 내가 얼마나 힘든 줄 알아? 너 씨끼고? 응? 사람 씨끼는 것보다 더 힘들어 니가 씨끼 이제 좀 진정이 됐어? 아유 이뻐 트름 너 용트름 하는 거 큰언니 닮았지? 응? 용트름 하는 거 큰언니랑 똑같아 초롱아 엄마 얼굴 좀 봐봐 엄마 봐봐 엄마 봐봐 잘 먹었어? 또 먹을까? 맛있는 거 또 먹을까? 많이 먹을까? 뭐 줄까? 고기 줄까? 초롱아 고기 줄까? 고기 줄까? 아침에 고기 삶았는데 우리 초롱이 고기 좀 먹여볼까? 응? 초롱이 몸보신 좀 해야지 응? 고기 줄까? ullah Kan Okay